꿈을 꾸게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온난 소설의 대가 연흥부인가? 내 형을 찾고 있어 구대형의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 돈 몇 분에 팔아넘길 수 있어? 우리 형제는 서로 죽기를 바라고 행인은 너랑 너랑 한때 형제였던 게 알려지면 내 입식량등에 엄청난 해가 돼 우리 형제의 얘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 뭘 가져다주면 희망이 될까? 넌 박신함으로 해보지 자네 정말 전쟁에 틀림없네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모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땅이 하늘이 되는 세상 castگ 지폐ella 벌지지 않겠누 재원은 요구전 Education 정황금 по budget로 합 JJ 사망금 조마금 고 somewhere 합義 사망금 박스 사망 사망 한글자막 by 한효정